최근 유튜브 은이뉴스 2 채널에서는 여성시대 소란의 사건 난리 났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남성 N번방 공론화를 진행했음에도 기사 한 줄 안 나온다며 영상을 제작하였고 저 또한 해당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언론 어디에도 해당 내용에 대한 기사 한 줄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와중 은이뉴스 2 채널에서 논란의 카페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 또 하나의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정말 그분들의 생각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또한 은이뉴스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제작합니다. 은이뉴스에서도 밝혔듯이 영상 저작권 관련 없이 공론화를 바라는 점에서 원본 영상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지난 영상은 상단 더보기를 확인해주세요. 이번 영상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지난번 커뮤니티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게시판에 아무 의미도 내용도 없는 글을 생성하고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간 묵혀둡니다. 어느 정도 묻혔다 싶을 때 해당 글을 수정하여 대놓고 명품 짝퉁 대량 구매 정보 공유 달글 등의 제목을 달고 제목부터 게시글 내용까지 암호화해서 수정한 후 명품 짝퉁을 대량으로 공동 구매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혔듯이 해당 영상은 은이뉴스에서 제작한 영상을 원본 그대로 수정 없이 사용한 점 참고 바라며 누구나 가져가 공론화를 부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여성 인권을 생각한다는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놀라운 범죄 행위를 보여드릴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여성시대에서 행해지는 남성 신상 공유문화에 대해 공론화를 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아무런 기사 한 줄 없을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다들 여성시대를 일간베스트에 비교하곤 하는데 혹시 여러분은 일간베스트에서 샤넬짭 공동구매를 한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베에서 프라다 짜바리 공구 정보를 공유하다 걸렸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성시대에는 직구 달글이라는 게시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녀들이 사용하는 방식대로 2024년 2월달 제목을 아무렇게나 지어서 내용 없는 글을 하나 만들어두고 2024년 3월달 어느 정도 글이 묻혔다 싶으면 글수정을 통해 내용을 바꾸고 댓글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들은 이런 방식으로 수십 년간 꾸준히 명품잡을 대량으로 공동구매해왔죠. 품질보증 컬 무늬와 짭 생산 공장 어쩌구저쩌구 중국에서 짭 구매한 거 인증하기에 등등 그녀들은 수많은 인증을 해야지만 정보를 공유해주고 있죠. 자 이제 외계어를 하나하나 번역해야 하니까 눈독바로 크게 뜨고 따라와주세요. 샤넬 유미니에 빠진 여성인권 운동가인데 중국 짭 공장에서 보내준 사진 보니까 찐보다 별로네. 라는 말을 하며 800만원짜리 가방 짭을 구매하려는 여성과 짭 공장에서 190이한 33,000원의 아식스 젤카야노 샀는데 착화감 개조와 더 사야지. 중국 셀러한테 중국 채팅 어플로 채 타면 구매 링크 주고 사이즈 작게 나와서 셀러가 추천해주는 거 사면 됨. 이라고 대놓고 짭을 공유하는 여성들의 행동이 보이시나요? 12만원짜리를 구매하기 싫어서 짭으로 구매한다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 샤넬 가브리엘백팩 품질보증용 받아봤는데 여기 맛집이네. 입구 두께는 확실히 찐보다 얇고 가격은 1600위안으로 약 30만원 정도야 여시들 공유할게. 라고 말하며 800만원짜리 샤넬 가방 짭을 가지고 평가하는 여성들이 보이시냔 말이죠. 샤넬 신상 가방 사진을 올리고 만들기도 쉬워 보이는데 아무나 빨리 만들어서 가품 팔아달라고 말하는 여성들. 여러분은 이 인간들이 인간으로 보이십니까? 그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불법을 너무나도 뻔뻔하게 하는 그녀들이 보이시나요? 아무리 여자는 법위에 군림하는 보룡인이라 하지만 그녀들은 이렇게 가품정보 공유와 공구하는 행위를 여성시대 운영자가 인정한 문제없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성시대 운영자는 이렇게 가품 공구를 하는 사람들을 문제없다고 인정하고 있을까요? 다음 카카오는 이 사항을 알면서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삼성에서 만들어낸 기술을 중국 공산당이 훔쳐서 똑같이 만들어내면 입에 개거품을 물고 욕할 거면서 여성시대에서는 왜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도 욕을 하지 않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일간베스트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가품 홍보 가품 공장 연결 컨택 가품 구매 링크 공유 가품 품질 공유를 조직적으로 한 걸 보신 적이 있냔 말이죠. 잘 찾아보면 분명 특정 카페나 블로그에서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가품 공구 공유구를 인정했다는 저 사실에 여러분은 주목하셔야 하는 거죠. 여성시대는 전례 없을 정도로 더럽고 음습한 여성들의 쓰레기 같은 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다는 방증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한국 여자들의 허영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실은 12만원짜리 운동화 하나 못 사서 3만원 가품 사서 씻는 인간들인데 눈은 존나게 높아서 샤넬 프라다만 쳐보고 있으니 가품이라도 구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허영심에 찌들어버려서 프로포즈 받을 때 샤넬 베개 티판이 다이아반지 아니면 족같은 거지혼이라 욕하는 거고 여성들의 더러운 허영심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서라도 SNS에 샤넬 베 커버허버 올리고 싶은 한국 여자들 설거지하고 싶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한 번 허영심에 찌든 여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예정이니 맘껏 퍼가셔도 괜찮다는 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널리 퍼가셔서 여성시대의 더러운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 댓글 중에는 아마도 그분으로 추정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네올 보면 존나 할 짓 없네 채널주 니마리아라는 댓글이 달리자 해당 댓글에 리뎃을 달며 비꼬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만간에 한국 남자들이 명품을 안 사줘서 우리들이 카품을 사용하게 되었다. 우린 피해자다. 영상들이 제발 공론화되고 뉴스에 실려서 대한민국에서 그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대받는 악습이 사라지길. 그리고 그걸 내세워서 이득보는 무리들도 규탄 받기를. 도대체 다음은 뭐하는 곳이냐. 언론사 제보했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저런 범죄자 양성카페가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